버가부 3번째 도전자 시안입니다. 시안! 안녕, 이안이! 민채 씨의 재도전을 강력하게 막았어요. 안전하게 가자 질려가지고... 나 떨고 있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알기로는 버가부의 그레인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이게 수학적이고 확률과 분배를 잘해야지 게임이에요. 맞아요. 아시죠? 네. 야, 우린 그레인! 우린 그레인! 지금 계산하라고, 시간을! 5천만 더 벌어볼까요? 자, 그럼 시안이의 첫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했어도 되는데... 이걸로요? 네, 보기는 시작 부분이라서 제가 융통성 이렇게 봐드렸는데 멈추셔서 실패! 안녕! 안녕! 분명히 유은아씨가 그 첫 번째 보너 소개는 가져갔었어요.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수! 나에게 기운을 줘! 야! 보너의 힘을 보여줘! 보너의 힘을 보여줘! 시안이의 두 번째 도전!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시안! 시안 수분, 하나! 시안 수분아! 빼고 가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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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실패! 너무 성급해요, 지금! 시안 수분아 너무!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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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 씨 릴렉스 하시고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형! 안 돼! 그 게임이 되는지! 그럼 추적을 할게요! 다시! 시안 씨의 마지막 도전! 아, 1! 아, 2! 아,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시안! 시안 수분아! 시안 수분아! 보거부! 시안 수분아! 보거부! 스마이네! unuz! 보거부. 착한 사람! 시안 승mman! 보거부. 착... 착한 사람. 큰 개! 시안! 스물 separate. 보거부. 착 착한 사람. 큰 개! 빌보드! 시안 수분하 하나! 보거부. 착! 착한 사람. 큰 개! 아.. 귀여운이! 하! 아 어렵다... 마지막 바퀴에 소원이 살짝 좀 이상했죠? 아 너도도 돼! 제안! 성공! 몇 초 나왔을까요? 42초! 45초! 정답은... 35! 5초! 와! 우와! 이야! 야! 기억이 있어! 기억이 있어! 한열과 분별을 아주 잘해서 세 번째 도전에 딱 성공을 하는 멋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아, 맞습니다. 다음 도전자 지인 씨엘님. 응원의 한마디. 지인아 너는 나와 다르게 친척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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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부 네 번째 도전자 지인입니다. 예! 네 번째 도전자 전부부터는 성공하면 당연히 해야되는 순서죠. 사실. 초연 씨 듣고 있죠. 저 귀에 귀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도전자 심지어 리더명은 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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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리라! 쭈요 씨. 재림씨 잘 들을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 참 크게! 아, 나에게 떨리냐. 화이팅! 1! 아 은투도!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귀여워. 진! 진 21! 진 21 보가부! 진 21 보가부! 요가하기! 진 21 보가부! 요가하기 예쁜 웃음! 진 21 보가부! 요가하기 예쁜 웃음! 아우라! 진 21 보가부! 요가하기 예쁜 웃음! 아우라! 음방을 뜬.. 저희 버가부 멤버들의 사랑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생일선물은 저희 버가부 멤버들의 사랑입니다 사랑 당국 당을 지지해 첫 번째 기록은 몇 초 나왔었을까요? 30초? 30초 정도? 그래? 34 정답은 30 9초 우와 그렇겠죠? 그러면은? 45초 댕니다 지혜 씨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두 번이서 나눴어요 진아 앞에 다 했으니까 막 이러한거 손 더 쓰지 않는 것 같아 틀리면은 너 나 틀리면은 우리 투어! 누가 더 있는데 내가 못 하고 뭐라고 해야 돼? 틀리면은 이제 내 면을 못 하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0초 리셋? 리셋! 리셋! 리셋 멤버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리셋하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인의 두 번째 도전.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지인! 지인 수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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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서하기 이쁜 선수 아우라~! 땡~! 실패~! 실패~! 아직 한 모이 나와요 한 모이 나왔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마음을 지금까지 지은이가 확보한 시간은 오.. 안 돼 안 돼! 휘말리면 안 돼 아, 이거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투전 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진 진 승하나 진 승하나 버거구 진 승하나 버거구 육하기 진 승하나 버거구 육하기 이쁜승 진 승하나 버거구 이쁜승 승 탱 승 탱 승 제작진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39초라는 개를 날리고 최종 기록 실패입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이 위험한 거예요 어머 어머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레인이 언니 언니 믿습니다 유나 언니는 실패했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인 레인 화이팅 자 음악특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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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예요 국세 너무 무단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좋아 아 눈물 나 울 여기까지 버거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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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